이번 맵은 마초가 보스인 사복진려입니다. 현재 군영합전의 가장 마지막 맵이죠. 덕분에 일반 모드에서는 5편 시절 송곳만큼이나 계속 털리는 곳입니다. 우선 클론 무장 3명을 잡아야 하는데요. 다행히 한 명씩 잡을 수 있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죠. 다행히 한 명씩 잡을 수 있어요. 중간 보스는 위헌이 등장합니다. 위헌도 갑자기 금접 대시 공격을 사용하는 패턴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른 보스들에 비하면 정직하게 싸우는 덕에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다만 타곡진려의 보스들이 짜증나는 부분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다른 보스들의 시간 끌기 패턴은 보통 체력이 낮아지면 사용하지만 사곡진려의 보스들은 일정 시간마다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화력이 높을수록 더 빨리 잡아버릴 수 있지만 화력이 낮다면 계속 이러는 걸 봐야 합니다. 원래는 불을 피하면서 웬 폭탄을 파괴하는 곳이었던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냥 불만 피하게 바뀌었죠. 여튼 이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를 후에야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한참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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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초도 너무 떨어지면 강력한 대실 공격을 사용하니 거리 조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초의 시간 끌기 패턴은 장합과 비슷한 특정 클로 무장 잡기인데요. 여기서는 한 명만 잡아도 돼서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죠. 혹시라도 실패하면 피하는 게 불가능한 침묵 상태를 시전합니다. 여튼 성공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걸 일정 시간마다 반복하기 때문에 화력이 낮다면 지옥을 보게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행히 이 원소 조합으로 큰 문제 없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